2, 3, 4. 이거 음악에 못 먹어야지. 뭐 이걸 자기 먹을 거. falar 주 문제죠. 자 일단 신나게 한 판 놀았는데요 네 너무 신났어요 나오자마자 엄청나 어떤 깍슬이 공연을 보여주신 깍슬이 부부 일단 본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결혼 18년차 깍슬이처럼 성진 인생을 사는 깍슬이 부부 남질도 신명수가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근데요 여자분이요 분장 지으시면 되게 젊으실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? 20살 정도 차이 나고요 20살이요? 20살이나 차이 나는 커플인데 부부일 리가 없다 그냥 일만 같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무리 그 부부가 닮는다고 해도 두 분이 너무 닮으신 게 약간 진짜 오누이 같아요 뭔가 혹시나 그 각슬이 부부가 공연팀 중에 맞습니까? 저희처럼 이렇게 장에서 활동하는 부분 거의 마치겠습니다 그 최초이자 또 유익이랑 파탄의 이자 후부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 혜빈씨 형 오늘도 어떻습니까? 제가 95년도에 품발을 했었어요 각시의 품바를 했었는데 뭐라? 두 분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게 제가 품바로 인해서 제 남편을 만났고 또 품바와 함께 제 남편이 같이 무대도 섰었어요 아 진짜요? 네 똑같이 제가 공연하러 다닐 때 옆에서 북을 쳤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밖이 시작하면 공연하시고 남편분의 인연을 맺기 전에 관객으로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? 네 관객으로 와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두 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됐고요 글쎄 이 사람은 결혼한 생활은 18년 정도 됐는데 언제쯤 시작하는지 정확히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게를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 사람 따라다녔어요 행사를 전국으로 다니니까 다니면서 한참 바쁠 때는 엿을 잘라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엿을 좀 잘라서 담으래요 그래서 그냥 사복을 입고 잘라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북을 좀 쳐보래요 북을 또 쳤어요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래요 노래를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갓서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재밌다 정확하게 몇 년 됐어요 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남편 따라다녔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? 네 이걸 하시다가 만나신 게 아니고? 아예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공연을 왔었어요 남편이 남편분이 남편이 저를 꼬셨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반에서 맨날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남신 남편이 저를 확 꼬셨죠 지금 남친이라고 그러셨나요? 아니요 아니 남편 아니 남편 저기 교육한 대로 해주세요 예 신기구나 아 좋아 아니 그러면 무대에서도 관객으로 와 있는 지금 아내분이 보였습니까? 아 보였죠? 딱 제가 공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후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는 거 딱 있더라고요 에이 거짓말 오오오 옛날에는 내가 괜찮았다니까 괜찮았다니까 날씬해고 아 그러니까 다대포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이분밖에 안 보였다는 얘기죠? 사실은 한 6개월 사귀다가 이 사람을 너무 쫓아다녀서 제가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죽는다고 술을 15병을 먹고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자분 때문에? 연락 안 된다고? 네 한 겨울에 얼음빔팜이 싹 깔렸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왜 그렇게 짠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 하나 구해주자 그 셈으로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같이 아니 근데 이런 토크가 이런 분장을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전혀 지금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오늘의 주의고 온 남편 분과 아래 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의 매력이 뭐예요? 자 각자 매력 우리 남편은요 애교가 많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추는 코믹춤이 있거든요 어? 보여주세요 조금 화났을 때 추는 술 취해서 춤추는 아저씨 춤이요 onst... 카 fishing 요즘 나이 Orange cult